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찬반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시작한 무제한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에 자동 종결되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모레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